Anti-colonialism, 식민지의 반대주의, 반식민주의, 식민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유럽에서 강력한 나라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약한 나라를 전부 다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영향이 동양에까지 와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남미는 주로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고 미국도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삼았고 옛날에는 전부 다 식민지에 강력한 나라들이 세계의 약소 국가에 가서 전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춤차춤 식민지에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식민지 반대주의가 생겼습니다. 이 반식민지주의는 제3국에서 third world, 제3세계에서 유행하던 사상인데 이것이 월남전쟁 때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식민지주의 사상이 많이 유행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반식민지주의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원래부터 있던 좌익사상과 연합해서 그것이 자유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원래의 좌익사상과 반식민지주의 사상이 합해가지고 그렇게 자유주의 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가 진보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주의의 자유주의가 변형된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진보를 하려니까 결국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주의에서는 변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Change, Change. 오바마가 대통령 출마할 때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앞장세우고 나왔습니다. 오바마 가는 곳마다에서 Change, Change 하면서 선거 연설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이 됐습니다. Charles Bair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harles Baird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헌법에 대한 경제학적인 Interpretation, 해석 헌법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2004년에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역사입니다. 성자, 이긴 사람, 위나의 역사입니다. 위나의 스토리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기는 나라가 자기 식대로 역사를 적어나갑니다. 젖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힘센 사람이 자기 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사 아닙니까? 위나의 스토리 성리자의 이야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국정교과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국정교과서를 낸다는 말이 나와서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에서 말하자면 우익 사람들이 보수주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한국 역사를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써나갑니다. 그러한 교과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한 한국 역사에 대한 교과서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사람들의 사상에 맞는 그런 역사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지금 있는 한국 역사책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한국 역사를 좀 더 정당하게 바로 말하자면 나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썻는 그러한 한국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와 같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 쪽에서 써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도 미국의 좌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미국의 우익 사람들이 썻는 교과서인 것입니다. 좌익 사람들은 미국 미국의 좌익 사람들은 미국의 우익 사람들을 말하자면 미국의 보수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주의가 썻는 역사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미국의 역사는 미국의 보수주의 입장에서 썻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미국의 역사를 좌익어어 입장에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썻는 역사책이 바로 이 Charles Beard의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입니다. 미국 헌법을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했느냐고 할지 그렇다면 백인 귀족들이, 귀족적인 백인들이 미국을 건설했다.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부자들이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를 독립선언을 하고 정부를 조직했는데 이 사람들의 정부 조직의 목적이 뭐냐고 할 것이면 자기네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역사를 선는 것이 지금 말한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민의 입장에서 미국에는 천민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말하자면 하친계급 사람들이 하친계급 사람들의 입장에서 미국 역사를 새로 쓰는 책이 역사책인 것입니다. 이 추종자들 가운데는 하와드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노음 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음 첨스키의 하와드 진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입장에 있는 좌익 사람들입니다. 또 미국의 좌익 사람들 보면 프랭크 마샬 데이비스 이 사람은 한때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또 빌 에이어스 또 팔레스틴 학자 에드와드 세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미국에서 좌익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또 브라질 사람 로베르토 스페니시로 로베르토 망고 베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베르토 망고 베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좌익 사람입니다. 또 제레마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레미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선동적인 설교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미국의 좌익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최고의 부자였다. 또 잔 헨카크 잔 헨카크 미국 건설한 사람 중에서 아주 유리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성공적인 보스톤 보스톤의 장사꾼이다. 또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에서 유니버스 펜실베니아를 세우고 또 과학적인 공로도 많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부유한 아주 부자 인쇄업자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자들이고 귀족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미국의 좌익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원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많은 재벌들이 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벌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또 그 후에 2005년에 하와드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출판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People's History of United States 인민들의 미국 역사 특별히 인민들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귀족 백인들의 역사가 아니고 하친계급 사람들이 하친계급 사람들의 실생화를 적었는 그러한 미국 역사라고 해서 미국의 하친계급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부자들에게서부터 압박을 받고 했는지 그러한 글을 썻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히스토리 프롬 빌로 히스토리 프롬 빌로 히스토리 프롬 빌로 밑에서부터의 역사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People's History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지 미국의 건국은 말하자면 해적행위라 미국의 건국은 해적행위라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원래의 미국 인디언들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안 또는 네이티브 인디안 토착 인디안 사실은 인도 사람이 아니지만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국이 인도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그게 인도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인디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이라 그래서 에이시안 인디안하고 아시아에 있는 인디안하고 이제 구별을 한 것입니다. 이 토착 인디안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뺏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오면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학기 연구에 의하면 원래 미국 대륙에는 원래 미 대륙에는 인디안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디안들은 사실은 아시아 사람들인데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 북쪽에서부터 아시아하고 카나다하고 접근되어 있는 그쪽에서 그쪽 해업을 건너서 카나다로 와가지고 카나다에서부터 차춤차춤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메리카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영토라든지 토지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건너와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착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몰아낸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하고 처음에 잘 협의를 하고 돈도 주고 편의도 봐주고 이렇게 해서 화합하면서 같이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전통적인 역사가들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좌익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질 않고 귀족적인 백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와가지고 원래 있던 토착 인디안들의 토착 인디안들의 영토를 빼앗아가지고 살고 있다. 지금 보면 지금도 연방연구에서 토착 인디안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앞길을 많이 지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지난 2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끌고 와서 노동력을 착취를 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초창기 미국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착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미국 사람들의 양심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노예를 자력으로 다 해방시켜줬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백인들이 자발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또 이 노예들이 그동안 고생했는 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참여를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이 흑인들이 앞으로 잘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미국의 흑인이 흑인이 대통령까지도 됐습니다. 이만하면 미국이 흑인을 착취하고 아직도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먼저 미국에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는 미국에 인종차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친구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미국 장노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필라델피아 노회에서는 노회장을 흑인으로 세웠다. 흑인에 대해서 이만큼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지 않느냐.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거는 백인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흑인을 노회장으로 세웠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백인들이 미국 대통령을 흑인으로 세우겠느냐 이 이야기는 벌써 상당히 오래 전 그 친구하고 하던 이야기인데 내 대답이 흑인이라고 미국 대통령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차차 그렇게 될 날도 올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 말이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그 후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자네가 미국 사람이 미국 백인들이 절대로 흑인은 대통령 세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흑인이 됐잖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변명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잔손 대통령 때 뭘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바마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내 대답이 그래 흑인이 대통령 됐잖냐고 내가 흑인도 대통령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자네가 그런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됐잖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양심은 흑인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옛날에 잘못됐던 일을 끄지거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문제입니다. 미국이 멕시코하고 약한 나라 멕시카와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반이나 빼앗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왜 일어났냐고 할지 멕시코 사람들이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끝이 나면 이기는 사람이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젖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피해를 두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민들을 노예로 붙잡아 오기도 하고 국토 전체를 점령해서 그것을 식미지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미국 멕시코 영토 반만 미국에 주고 반은 너희가 가지고 그대로 독립국가로서 지내라.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차지한 반 미국 남부에 있는 여러 주들인데 그 주에 거주하고 있던 멕시코 사람들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다 미국 시민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배아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멕시코 사람들 자기네들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토지 그대로 다 자기네들이 가졌고 미국은 그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고 오랜 시일을 건네야 되고 또 영어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에 합격되어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사람들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시민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멕시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영어를 모르는 멕시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러한 멕시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미국 국가적인 공용어는 영어지만 많은 경우에 스페니시로도 멕시코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스페니시로도 설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외국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좌익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을 나쁘게 생각하고 미국은 나쁜 나라라고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도 좌익에 들어가면 자기 나라인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 하고 이러한 나쁜 점만을 자꾸 말을 하는데 미국이 그러한 나쁜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불란스 사람인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란스에서 아주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불란스 내에서 구조주의 철학자로서 구조주의 철학을 말 하면서 주장하면서 불란사의 철학계에서 아주 이름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여러 해 지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975년에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유니바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버클리에 있는 유니바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강의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80년에는 다트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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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레지에서 다트마스 유니바시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은 참 자유가 많은 나라라고 미국의 자유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대단히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동안 공산주의였습니다. 한동안 공산주의자였고 또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인데 나중에는 결국 에이드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을 때에는 동성연애자이고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부터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류의 철학가이기 때문에 철학가로서 존경은 받았지만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도 하고 또 동성연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니까 동성연애자라고 차별대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동성연애를 하면서 지났습니다.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알지만 또 모르는 분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연애를 반대를 하고 동성연애자를 차별대우를 하면 법에 걸립니다. 제가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 공무원으로서도 이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두 번씩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합니다. 제가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부하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서도 만들고 또 제 상사가 제 업무 평가에 대한 평가서도 적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적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말하자면 차별대우를 하느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서든지 차별대우를 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차별대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차별대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차별대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하면 남자 여자를 차별하면 남자 여자를 차별하면 그것은 차별대우입니다. 성적 차별입니다. 성적 그것도 차별대우입니다. 이것은 연령차별입니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직장에서 당신 이제 나이가 많으니 은퇴를 하세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직장이 그냥 종류에 따라서 몇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신체적인 능력이 신체적인 능력이 나이 많으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직종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 직종에는 연령이 많으니까 은퇴를 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차별대우가 됩니다. 제가 미국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제가 한 것은 사회 사회 정책 분야인데 이것은 신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콤백살이 먹어도 자기가 은퇴를 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상사가 당신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를 하세요.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렬 차별도 차별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적 성적 경향에 대한 차별 성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인데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차별대우를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자기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차별대우라 했으면 그것은 미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도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면서 내가 동성연애자라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고 차별대우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실엘 푸코는 이와 같이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하면서 미국의 자유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에이드병에 걸려서 1984년에 프랑스의 페리스에서 죽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는 엉뚱하게 무실엘 푸코와 같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해서 미국은 어떠한 면으로서 보던지 자유의 나라이고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좌익들은 미국을 미국의 좋지 않은 면을 자꾸 강조를 해서 미국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